경남도가 배차 요청에 따라 교통약자를 태우는 바우처 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를 확대합니다. 도는 10개 시군이 운영하는 바우처 택시를 18개 시군으로 확대하고, 버스업계 등의 저상버스 240여 대를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또 오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택시인 브라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을도 890여 곳에서 920여 곳으로 확대됩니다.